Q. 아크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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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봐 내가 쫄 거 같아? 문을 닫는 건 습관아 이렇게 습관을 드려야 돼 좋은 습관이거든요 저거에 문은 닫아주는거에요 이렇게 야 이거 소리내면 난 죽어 아 진짜 소리나면 오나 보다 이건 소리내면 죽어 내용은 여기 밑에 숨어야지 이건 소리내는 순간 죽어 안내지 나는 프로인데 나는 샘피셔니까 내가 맨날 이런 게임만 했다고 소리 안내기 완벽해 아 여기 숨는덴데 소리가 나면 이제 여기 숨으라는거지 여기 열어놔 여기 열어놔야지 이렇게 활짝 활짝은 좀 그렇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여기를 딱 들어가서 숨으면 계획은 좋아 약간 그거 이벤트래 이벤트라고 하는데 아 진짜? 어 깨트려봐 깨트려볼까? 깨트리면 소리 나지 이거 이벤트라는데 지금 날 놀리시는거야 분명히 봐봐 소리 내잖아? 헉 내가 엉덩이 쩔어! 안가 얘 안가! 안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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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그 버그 테디 테디 테디?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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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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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야 그냥 아이씨! 야 죽여 그냥! 야! 죽여봐 그냥 죽여봐! 야! 죽여봐! 멈춰봐! 죽여봐 인마! 거뭇! 거뭇! 뭐야? 배우가 아니네 아이씨! 맞짱 틀어 나갔는데 맞짱 틀어 나갔는데 지금 제가 버그야 버그 내가 말했지 온다고 이벤트가 아니라고 이벤트가 아니라고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별로 무서운게 아니야 이정도는 뭐 이제 눈감고도 가지 이렇게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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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별로 안 무서워 나 걔 생긴거 봤는데 별로 안 무섭게 생겼어 마! 오! 별로 안 눌렀잖아 이런거 이런거 놀라야돼? 별로 안 눌렀잖아 어 아 조금 괜찮네 어 이거 좋았어 의자 던지는거 헉 괜찮은 어 시스템이었어 이벤트였어 좋아 응 괜찮아 왓더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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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엠 저 비누좀 주워줄래? 여기 비누도 있는데 여기 비누도 있는데 와봐 무서워할게 없어 어 무서울게 없어 응 그렇죠 그렇죠 초심자용 그래요 어 그렇죠 어 그래요 괜찮아요 초심자들을 위한 그거죠 아 하기스를 선물하다니 그런거 필요없어 뭐 지지스 컴온 컴온 나에게 테디가 있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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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고마아 심장이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심장이 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목소리가 들려 파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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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 뭔데 깜빡 엄마! 파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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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컴온! 워! 캬! 에이! 컴온! 내 무슨 소리야? 뛰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아 진짜 에스타바운드? 어! 뭐야! 컴온! 깨! 어! 마이테디!! 마이 테아 디디! 내 테디가 죽었어 마이 테디! 마이 팍킹 테디! 마이 테디! 마이 팍킹 테디! 마이 팍킹 테디! 내 테디에 지금 시체들이 와 왜 아니라는 거야 왜 지금이 아니라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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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잘 보셔야 왓더 엄마 오토카리오스 반갑습니다 가지말라고 가라고 지금 해 준 것 같은데 굿 오 비콜렛나오 지금 또 조용히 해 마음이 다음 파트에서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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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메 왓더 왓더 앙도씨 재작 스타어 어? 맘? 뭔가 이상한데? 퍼즐도 있고 부엌이 뭐지? 어 아까 병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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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맘이? 맘? 애가 똑똑해 더미를 던지다니 짱이지 난 샌피셔 어렸을 때야 이거 âl affle 네 엄마 엄마 음 안 엄마 며엄! 우리엄마 맞어? 며엄? 며엄? 어 저 던졌어 며 며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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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과하건가요 어? 애기가 남복한... 며엄? 날 혼자도 던졌어 그 대가야! 당신은 내 엄마가 아냐! 당신은 내 엄마가 아냐! 어디 한번 떠들어봐 나한테 무슨 스트레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애처럼 구웠는데 엉? 죽었어 죽어 비... 비었어 어? 언니가? 테디 가자 엄마한테서 떨어져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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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꼼짝말고 있어 엉? 내가 지금부터 이 가장이야 엉?,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누구야 너?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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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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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엉? 아버지인가? 걱정하지마 내가 고쳐줄게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인가 봐 아까 내용 중에 그거는 내 애기를 가져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의 아이는 친절히 대해주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 추억을 게임 내에서 찾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 복지센터에서 온 사람이 아동보호센터로 가져가는 아 이 게임 진짜 완벽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게임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저는 과감하게 9점을 주겠어요 저는 인디게임치고 이 정도면 진짜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메세지가 충분히 담겨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충분히 구매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수병이 그래서 아예 시각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말 게임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 인디게임치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그죠? 난 이거 다시 플레이할 마음도 생겨요 왜냐하면 별로 안 무서웠으니까 번개에 놀라시는 디모크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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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문을 닫아야 된다는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거 그리고 어머니한테 술병을 던질 수 있다는거 를 깨달았어요 음 교육적인 게임은 10점 만점에 그런 비주얼적이라든지 그런 그래픽 10점 만점에 한 그래픽 비주얼 8점 너무 그 세계관을 잘 그렸어 사운드는 나는 진짜 이거 9점 너무 물 떨어지는게 너무 HD스러웠어 평점 10점 만점에 난 솔직히 높게 주면 9점 짝해줘도 8.5점 전 이정도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몽더슬림 이라는 게임 말이죠 껌이 어쨌든 아니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효과적인 게임이죠 음 키 큰 유령이 어 그럴 수 있죠 화난 엄마 술을 마시고 화난 엄마 아까 그림에서 물 마시고 우물에서 어 물 마시고 섰으니까 그게 엄마 그게 엄마지 그게 엄마인거야 그렇죠 이 뿔이다 키 큰 그 귀신은 유령은 엄마인거지 엄마가 술을 먹고 자신을 밀쳤을때 그 기력이 그걸 그린거고 검은색 어깨 넓은 남자는 보육원에서 얘를 데려갈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자기는 엄마랑 있고싶은데 맨날 술독에 찌든거야 우물에서 우물이라는게 술독을 뜻하는거고 그래서 배럴통 그런게 나왔죠 그래서 술통이 나와서 술통 배럴통 그 우리 막 뭐라 그러죠 두워프들이 두워프들이 술을 담은 그 술 배럴통 있잖아 바이킹들이 있는거 그게 많이 게임에 나왔단말이지 우물에서 이제 술을 먹는 우물처럼 술독에 빠져 사는 엄마를 그린거야 그래서 병들이 되게 많았고 어 그런거지 그런 메세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거지 응 야 그런 메세지가 되게 어 되게 게임이 되게 괜찮다 어 정말 이정도면 난 이정도면 진짜 추천할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너무 인디게임 진짜 사줘야겠다 야 웬만해서 인디게임 안살라 그랬는데 역시 사줘야돼 너무 잘만들었어